유니언 퍼시픽 844 미국 네바다주 증기기관차는 증기기관에서 구동력을 얻어 움직이는 기관차를 말한다. 근원적인 여론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증기가 개입하는 경우는 모두 증기기관차로 분류한다. 증기기관차의 역사는 철도의 역사와 그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에 도입된 마차철도를 제외하면 철도의 동력원은 전적으로 증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증기기관을 사용한 교통수단의 시도 중 가장 앞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리처드 트레비딕의 페니다렌 광업용 궤도용 증기기관차로 1804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트레비딕은 캐침 이후 캔, 호를 만들어 기동하는 데 성공하지만 원형으로 깔아놓은 주철제 궤도의 파괴로 안정적인 주행에는 실패하였다. 이후 1812년에 톱니바퀴식 구동을 제공한 살라만카호, 1813년에는 점착운전에 성공한 퍼핑 빌리호 등이 등장하였다. 이후 1814년 조지 스티븐슨이 현재의 여러 기관차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블리허호를 만들었으며, 이후 1825년에는 최초의 공공철도인 스타턴 앤드 달링턴 철도의 로코모션호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이 로코모션호의 기본적인 설계는 1829년이 로케토 등에 파급되었으며, 이후 최초의 양산형 기관차인 플래닛형 기관차에 이어지게 되며, 이 시점에서 앞쪽으로 돌출된 횡치식 보일러, 연돌, 크랭크 직접 구동 등과 같은 증기기관차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자리잡게 되었다. 영국에서의 증기기관차의 개발 이후, 여기에 영향을 받아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도 고유한 기종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영국산 기관차의 직도입 내지는 넉다운 도입 정도에 머물렀으나, 1830년에 이르러서는 찰스턴의 친구를 스스로 생산해내기 시작하였다.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미국의 기관차는 영국과 구별되는 고유의 설계관념이 형성되어 갔다. 유럽의 각국 역시 초기의 영국제 기관차로 시작하여, 점차 자국 사정에 맞는 고유의 구조와 형상으로 발전해가기에 이른다. 이후 증기기관차는 철도망의 신장과 함께 철도 운송의 중추를 이루게 된다. 증기기관차는 과열증기의 도입, 연소 및 배기의 고도화, 복식구조 및 피스톤 수위 증가 등 각종 기술적 발전을 통해 고속화, 대형화, 강력화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2에서 5축의 동륜과 수계의 종륜 내 100톤 내지 그 이상의 자중을 가지며, 수백 마력의 힘으로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기에 이른다. 1935년에 등장한 독일의 BR 증기기관차는 최고속도 시속 200.4km를 달성한 바 있으며, 이후 영국의 A4형 증기기관차는 1937년에 오퍼밀 하구배 구간에서 최고속도 시속 201km를 유지하는 기록을 달성하여 증기기관차로서는 최고속을 달성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챌린저형이나 빅보이형, Y6B형 등 400톤이 넘는 거구의 수 천톤에 달하는 화차를 단독으로 견인하는 초대형 기관차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2차 대전은 이러한 증기기관차의 발전 경쟁을 중단시켰으며, 1912년경에 등장한 디젤기관차는 점차 증기기관차의 입지를 침식해가기에 이른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여러 노선에서 무겁고 손이 많이 가는 증기기관차 대신 무연, 고속, 고성능을 가진 디젤기관차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점차 그 입지는 줄어들게 되었다. 증기기관차는 1950년대를 정점으로, 점차 일선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여 1970년 이후로 주요 산업국가에서 증기기관차를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한편, 간선망에서 증기기관차의 역할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증기기관차의 독특한 동작 소음과 매연, 그리고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 세계 각지에서는 지선 또는 보존철도 등지에서 관광용도의 증기기관차의 복원 운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개의 나라에서 여객과 화물일선에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증기기관차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특별한 장치로서 그 의상을 새롭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899년에 경인선 철도 개통과 함께 모가형 증기기관차가 도입된 것이 최초이며 이후, 경부선의 개통과 더불어 증기기관차의 도입은 확대된다. 이후 계속해서 다종다양한 증기기관차가 도입되며, 특히 1920년경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증기기관차를 조립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기관차의 고성능화 및 급행열차 운전이 본격화되면서, 파시형 증기기관차, 니카영 증기기관차 등 대형 기관차들이 속속 도입되었다. 해방 이후 기술 부족과 경제적, 정치적 혼란화 중에서도 남은 부속과 미군정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부속을 바탕으로 파시형 증기기관차 등을 추가 생산하여 여객일선에 투입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전쟁의 발빨로 인해 철도시설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그 결과 기관차의 신규 생산 능력은 물론, 정비와 검사 능력 역시 크게 악화되었다. 이 당시 차량의 수급이나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수종류의 증기기관차를 원조를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증기기관차는 한동안 철도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점차 새로 도입되는 디젤 기관차에 의해서 그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 증기기관차는 일반적인 디젤 기관차나 전기기관차에 비해 연비가 나쁘고 성능 면에서도 충분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대개의 차량이 중고도인 내지는 일제 당시에 생산된 차량으로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증기기관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철도의 동력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증기기관차는 1967년 8월 31일에 공식적으로 전기열차로서의 역할은 종료하게 되었으며, 이후 임시 또는 입환용 기관차로서 서서히 도퇴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증기기관차의 전격적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본선에서 은퇴한 기관차들은 이후 유사실을 대비하여 여러 대가 유지되었으며, 그런 차량 중 일부가 1981년도에 복구되어 특급 객차를 견인하는 복원 운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경제 여건은 더 이상 증기기관차의 유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이후 복원 운행은 유지되지 못한 채 각지의 전시 차량으로 전부 소진되기에 이른다. 이후 1994년에 중국으로부터 901호 증기기관차가 도입되어 교외선에서 전기 운행을 하였으나, IMF 이후 호응도가 떨어지고 차량 유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증기기관차를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일러는 증기를 발생하기 위하여 물을 끓이는 장치를 말하며, 증기기관차의 부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초기의 증기기관차의 경우 그 형식이 다양하였으나, 점차 지금과 유사한 횡치형의 연관을 대량으로 가진 보일러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보일러의 증기압력 및 온도 역시 향상되어 그 동력 성능에 기여하였다. 구동부의 동작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직접 동력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다. 증기의 압력을 실린더에 왕복 운동으로 전환하여 운동에너지로 바꾸고, 이를 각 차륜에 전달한다. 직접 차체를 지탱하고 차량에 구동을 한다. 증기기관차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진다. 현재 장점보다 단점이 크기 때문에 일선현행 운송업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관광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증기기관차는 그 연료의 품질, 종류에 관계없이 물을 끓일 수 있을 만큼의 열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석탄 외에 원유나 경진류, 또는 중류, 벙커, CU 등 다양한 유종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목탄이나 임업 부산물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증기기관차에서 발생되는 따뜻한 증기를 통해 객차의 난방을 해결할 수 있다. 증기기관차는 동시에 여러 단점을 가진다. 연료가 가진 에너지의 10% 이하만이 동력으로서 이용된다. 보일러를 점화하고 물이 끓어 기관차가 움직일 때까지 장시간이 걸린다. 디젤기관차에 비해서 항속거리가 짧으며, 이로 인해 잦은 기관차 교체나 재보급 시간이 필요하다. 증기기관차는 잦은 점검주기를 가지는 등 유휴 시간이 많다. 승무원 또는 보수, 수선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연기 또는 재로 인한 불편이 크다. 승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아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 외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불량하다. 증기기관차의 세부 분류는 구동 방식, 연료, 물 적재 방식, 차륜 배치, 차량 구조상의 특징, 여론 등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나, 엄밀한 분류 체계가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주요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차륜 배치항 및 화이트식 표기 참조 실린더의 구조에 따라서 실린더의 숫자에 따라서 한국 철도에서 운행한 증기기관차의 명판 한국의 증기기관차는 전부 고정 플레임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연적 구조 등과 같은 특별한 시스템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텐더식 기관차와 탱크식 기관차가 혼용 사용되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장대화와 중량화가 진행되어 텐더식의 대형 증기기관차가 점차 널리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여객용으로 소리형과 파시형이, 화물용으로 미카용이, 근거리 여객용으로는 프로형이 널리 사용되었고, 협계 구간에서는 혁이형 증기기관차가 사용되었다. 한국에서 운행했던 증기기관차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